전설의 전설 그들을 레전드 히어로라 부른다 그들을 위ibo 담고 ภ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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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굳금이야. 혹시 복권 당첨? 어? 뭐해, 공선찬? 너 깨우잖아, 이참탱아. 빨리 도장은 안 열어? 아... 천하제일 보험관 비롯고 심판대 캐승자 유비가 안 나가신다 와도우 아 칼 유비 너 어제 빨래 안 했지? 순대 장난 아니야 하재 선배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 맞다 빨래 어쩌지 밥도 해야되는데 나 참 값만 맞추면 되지? 고마워 공성찬 갔다올게 유비 잠깐만 안녕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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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부족 하얘조머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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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도강도 하필풍 휘더러시아 멋있다요 으악 으악 아름다운게 잔뜩잔뜩 전부 다 이뻐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가져 이쁜 사람이 입어야 옷도 살지 어? 정말요?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으악 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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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서요 아아악 억울한 수락이 버릇으로 가! 그라니카 도둑이 뭐냐고요! 우선! 당장 그만둬! 아아! 본인은 도웅 간 비령권의 주재자! 가녀린 여인을 괴롭히는 건 비령권이 용서하지 않겠소! 왓쥬오오오오오오오오오! 빠아! 빠빠! 빠세! 손은 악수를 하라고 있는 법 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모든 문제는 대화로 뭐야 넌! 비, 비령권 17장! 어, 얼굴로 막기! 그래! 막아봐! 다 막아봐! 막아봐! 나가보라구! 비령권? 인만산무술이구만 야! 비령권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! 돈을 안 냈다고요? 죄송해요 인간계는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인간계? 사실 전 신선이랑 근데 동현이 뭐예요? 계속 우리 말이지 야! 이리와! 살려주세요! 마다 컴퓨터님! 제발요! 잘못했어요 따라와! 그만하세요 정신도 성치 않은 사람